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해설의 우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가 올 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천둥번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빛이 생기는 원인은 물체에서 급격한 전기장 형성이 되고요. 이것이 방전현상으로 이루어질 때 생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전화와 양의 전화가 분리된 후에 다시 전화가 합쳐지는 현상이 발생할 때 이때 생기는 열로 인해서 빛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전기장은 정전기가 있겠죠. 번개도 이와 유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번개는 주로 대기와 지상간의 전기장 형성이 되면서 방전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번개가 치는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로 자세히 살펴보면 구름측 내부에 존재하던 음전화가 양의 전화쪽 지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동하는 것들을 리더라고 합니다. 쉽게 전류가 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후 이 리더가 양의 전화가 분리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방전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지상 부근부터 강한 빛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렇게 다시 빠르게 구름쪽으로 양의 전화가 이동을 하면서 더욱 강한 방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돌이의 내격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이 번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되돌이의 내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번개는 일단 음의 전화가 내려오는 과정과 양의 전화가 다시 올라가는 이 두 과정을 모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약 1,000분의 1초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이 되돌이의 내격만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때는 순간적으로 약 2만 7천 도가 넘는 매우 높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순간 기체가 급작하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강한 폭발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게 되는 천둥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구름 내부에는 이렇게 음의 전화를 띄는 입자가 많아지게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하층에서의 불안정한 대기 형성으로 인해서 난기를 머금은 강한 상승류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구름층 하부로 영상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층은 구름층 상부에 있던 얼음이나 우박 알갱이가 내려오면서 녹는 구역이 됩니다.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강한 상승류로 인해서 구름층 상부로 이동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구름층 내부에는 이렇게 영하 20도에서 10도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구름 하부에서 올라온 강수 입자가 다시 어는 구간이 됩니다. 관행각 수적이라고 하는 강수 입자층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주위로 이렇게 열을 방출을 하면서 입자 표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표면에 있던 양전화가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은 빙정이나 우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기존의 강수 입자는 온전한 음의 전화를 띄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정리하면 강한 상승류는 얼음 입자가 영상을 거쳐서 어는 과정을 다시 만들어 주고요. 구름층 내부의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 구간은 전화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음의 전화를 띈 요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구름층 내부에 존재하던 음의 전화는 점점 무거워지면서 구름층 하부로 이동한 후에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양의 전화가 존재하는 지상으로 낙하를 하게 되면서 번개가 발생하게 되죠. 이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하층에는 난기 상층에는 한기가 머물고 있는 주로 봄철에 많은 뇌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 평소보다 강하게 한기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여름이나 가을에도 심심치 않게 뇌전을 볼 수 있고요. 다만 겨울에는 상층 한기는 강하지만 지상으로부터 올라오는 난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벼락이나 우박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자 짧은 순간 나타나는 자연의 폭죽놀이 천둥번개 이제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상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여설의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